소개하려면 꼬모 포인티야무 리조트의 방아풀 스윗입니다. 방 크기는 실내 면적은 123스키 미터구요. 풀장까지 합하면 180스키 미터입니다. 방번호 143호입니다. 자 지금 방문 주변의 모습은 이어가왔습니다. 고급 리조트이기 때문에 복도부터가 일반 호텔들과는 뭔가 다른 예술적인 디자인 감각이 아주 돋보이는 리조트입니다. 자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방에 들어가면 복도같은 곳이 나옵니다. 자 복도같은 곳이 나옵니다. 왼쪽에는 지금 첫번째 나오는 것은 화장실 겸 세면대. 화장실이죠. 그 다음은 욕실입니다. 그러니까 화장실은 두개구요. 욕실은 하나입니다. 들어가는 이곳 쪽에 보면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넷 일곱개가 있습니다. 자 여기는 옷걸이에 해당됩니다. 또는 가방이나 기타 벽에다 걸어둘만한 것 걸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하나하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. 자 여기 왼쪽은 욕실인데요. 이 욕실은 거실 쪽에서도 입구가 있구요. 방에서도 입구가 있습니다. 입구가 두 곳이죠. 자 그리고 4인용 식탁이 앞에 보입니다. 자 여기서는 와인이나 맥주 룸서비스 받아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밤에는 조명과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낼 것 같습니다. 자 왼쪽에는 미니바 파트입니다. 장식장 안에는 미니바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거실에 해당되죠. 자 이 거실에는 일반 호텔과는 무언가 다른 소파입니다. 소파입니다. 소파가 아주 편한 소파입니다. 이 소파는 여기서 그냥 자도 됩니다. 그냥 마음껏 뒹굴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어린이나 성인이나 또는 노인들이나 모두 다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의 소파입니다.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. 요런 소파들은 다른 리조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. 저 앞에는 원형 테이블이 있구요. 과일이 지금 들어있습니다. 자 여기는 유명하죠. 포인트 야무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일반 호텔과는 다른 무언가가 항상 있습니다. 그리고 가구나 여기 쓰이는 비품들 보면 하나같이 고가입니다. 자 여기 우측에는 지금 책상이구요. 자 그리고 이 커튼을 제끼면 멋진 풀이 보입니다. C뷰죠. C뷰고 인피니티풀입니다. 자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구요. 자 지금 침대입니다. 이 침대는 심상이 낮습니다. 그래서 떨어져도 안전할 것 같구요. 자 여기 바닥은 타일입니다. 자 침대 사이즈는 완벽한 킹사이즈구요. 두명자 안된 부족함이 없구요. 어린이 한명 정도 자도 될 것 같습니다. 자 침대를 보면 이렇게 천장에 스탠드가 이렇게 달려있구요. 이 스탠드가 아주 고급스러운 스탠드입니다. 그리고 또 독서 등이 좌우로 또 있죠. 아주 배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좌우에는 도자기 형태로 해가지고 협탁이 있습니다. 그 위에 지금 우측에는 휴지가 있구요. 그리고 물론 플러그인 소켓 꽂을 자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. 자 왼쪽에도 역시 플러그인 소켓 꽂자리 3개나 있습니다. 여기는.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벽면에 이와 같이 고급 TV가 있습니다.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바다가 보입니다. CV죠. 완벽한 CV입니다. 침대에서도 바다가 보입니다. 풀장도 보이구요. 한눈에 다 보이는 구조입니다. 설계를 아주 잘한 느낌이 있습니다. 자 여기 침실에서 나가는 욕실인데요. 여기는 욕실입니다. 침실로도 욕실을 들어갈 수 있구요. 그리고 거실에서도 욕실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 이제 저는 여기 책상 하나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의자가 아주 편한 의자입니다. 상당수 호텔들 가보면 의자가 좀 불편합니다.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좀 낯설기도 한데 여기는 의자가 아주 편한 의자입니다. 자 앞에는 보면은 지금 플러그인 소켓 꽂자리 있죠. 그리고 USB 단자도 있습니다. USB 단자도 있고 오디오 상당히 배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HDMI 단자도 있구요. 저기 앉아서 컴퓨터 작업이 가능합니다. 자 그리고 소파는 호텔 제가 지금까지 가본 호텔 중에서 제일 편할 것 같은 소파입니다. 받아 볼 수도 있구요. 여기서 또 앉아서 TV 시청할 수도 있구요. TV가 두 개입니다. 거실에 하나 또한 침실에 하나. 이 소파가 아주 신경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소파는 제가 볼 때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여행자의 필요를 잘 알고 설계한 소파 같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자 이게 식탁이구요. 자 이제 저는 미니바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미니바 맥주, 주스 등이 들어있구요. 유료입니다. 자 생수를 충분히 제공합니다. 4병이 있구요. 여기 또 아까 보니까 미니바에도 생수가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총 5개입니다. 자 이 글라스단이 6개입니다. 와인잔 투개, 맥주잔 2개, 그냥 왔습니다. 아 글라스단 투개하고 총 6개구요. 자 왼쪽에는 원두 캡슐 커피 머신 제공합니다. 자 여기 찻잔 세트 있구요. 자 밑에는 자기가 있습니다. 목이 대치제 네 전자 모기양 같은거죠. 일단 몸에 해롭지 않은 모기양입니다. 자 얼음 박스가 있구요. 자 욕실을 설명하겠는데요. 자 욕실은 들어안 입구가 두군데입니다. 자 거실 쪽에서 들어가 봤습니다. 자 들어가면 여기에 여치 트렁크 두개 정롱을 자리가 있구요. 자 왼쪽에는 자 어꼬리 충분합니다. 거의 충분하구요. 그리고 피치타올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밑에 샌들 네컬레가 있습니다. 아 두컬레가 있습니다. 샌들 두컬레가 있습니다. 샌들 두컬레가 있구요. 자 목욕가운 두 벌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안전등이 있고 손전등이 있구요. 자 여러분 여기 이와 같이 예쁘게 꼬모 포인트 야무가 박혀진 런드리백이 있습니다. 가져가면 안되겠죠. 여기는 비어 있구요. 자 여기 또한 밑에 소화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 욕실 볼까요. 자 여기는 수건걸이 되어도 되구요. 또는 빨래건조되도 되겠죠. 자 여기 욕조입니다. 욕조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. 앞에 거울이 있구요. 자 우측에는 또한 세면대가 두개가 있습니다. 거울이 또 두개죠. 자 가운데 또 생수가 두 명이 있네요. 그리고 글라산 두개 비누 제공합니다. 타월도 있구요. 자 밑에 헤어 드라이거 별도 준비되어 있구요. 타월은 충분히 제공합니다. 자 여기는 샤워프스입니다. 샤워프스입니다. 좋은게 위에 레인샤워기가 가능합니다. 레인샤워기가 고급형 레인샤워기구요. 벽걸이 또 이동용 샤워기가 있습니다. 사이드를 딱히 좋습니다. 자 여기는 변기입니다. 변기가 참 재미있는게 두개가 있습니다. 이게 왼쪽 용도는 뭔지 모르겠는데요. 왼쪽도 뭐 적당히 닦으라는 거겠죠. 여기 변기입니다.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. 자 이게 변기는 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럼 물이 내려옵니다. 시원스럽게 자 그리고 공용으로서는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자 여기는 욕실은 아닌구요. 화장실 용건데 자 보면 앞에 거울이 있죠. 밑에 아주 예쁜 디자인의 세면대가 있습니다. 여기에 또 변기가 있구요. 상당히 숙박객을 배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 이제 풀로 가보겠습니다. 자 한국 여행객들 멋진 풀을 원하죠. 멋진 뷰 여기 포인트 야무 풀빌라들은 하나같이 멋진 시뷰구요. 수영이 가능한 크기의 풀장입니다. 자 요정도 길이의 풀장을 가진 풀빌라가 푸켓에 많지 않습니다. 멋진 시뷰 인피니티 풀 그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포인트 야무의 자랑입니다. 자 멀리 요트가 보이고 있구요. 자 여기는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존중이 됩니다. 옆을 빌라하고 벽으로 둘러싸여 있구요. 자 그리고 여기 의자 두개가 있구요. 빛이 채워도 제가 보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겁니다. 아주 편하구요. 누우면 여기 누워서 자도 될 것 같습니다. 아주 잘 해놨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풀장도 천정을 보면 배려한 것을 볼 수 있죠.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. 자 신혼여행 그리고 고급스러운 풀빌라를 원하면 여기 방앗 풀스윗 추천합니다. 방앗 풀스윗은 모든 면에서 고급스럽습니다. 일반 풀빌라에 비해서 한 수위입니다. 제가 그런걸 어떻게 하냐면요. 이런 샤시 보고합니다. 이 샤시는 제가 지금까지 가본 호텔 중에서 제일 묵직하고요. 비싼 겁니다. 이거는 음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샤시인데 보통 이런 샤시는 호텔에 잘 쓰지 않습니다.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. 대개는 샤시를 아주 고급스러운 샤시를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음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. 자 여기에 보면요. 에어컨 싫어하시는 분은 여기 팬이 시행팬이라고 하죠. 천장팬 두개가 있습니다. 지금 거실 쪽에서 에어컨 끄시고 이 실링팬만 돌려도 시원합니다. 그래서 에어컨 키고 나면 아침에 목이 칼칼하다든지 코나 입이 말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원치 않으면 에어컨 끄시고 이 펜만 돌리고 주무십시오. 자 이 펜도 제가 유심히 보니까 고가 펜입니다. 그냥 싸우러 쓰지 않았고요. 아주 비싼 펜입니다. 이런 펜 쓰는 경우 드뭅니다. 확실히 포인트 야문은 프리미엄 5성급 리조서답게 돈 곳곳에다가 돈 들인게 확실하게 느낌이 옵니다. 그래서 아주 멋진 룸입니다. 자 풀빌라로도 손색이 없는 룸이었습니다. 촬영 마치겠습니다.